너 살이 한 14kg 정도 빠지지 않았니? 얼굴에 각이 생기고 있어 지금 거기 할 거야? 거기서 그만 할 거야?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래교육하지 않겠어 알았어 진짜 얼굴살 많이 빠졌습니다 아니 진짜 애가 반쪽이야 아니 지금 봤는데 코가 컸네 코가 어떡해 어떡해 갈수록 못생겨지는 겨운이 진짜 너 머리 한번 봐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? 눈이 진심이야 지금 여기가 아니야 이게 어디서 외모 지적이야 어? 어디서 외모 지적이야 괜찮아? 머리 좀 더 내려봐 잘생겨졌어? 네 동네형 아니고 약간 약간 여린 지망생 정도 거기 한번 틀어봐봐 웃어봐 흙 뜯어서 봐봐 포즈 잘 모르겠어 모델 포즈 패셜 포즈 패셜 포즈 했을 때 그렇지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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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착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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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이제 아우 시키는 놈이야 하란다고 더면더모야 나도 쟤 또 시키면 또 다 하잖아 은근히 다 하잖아 가볍게 어맹란 선생님 어맹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맹란입니다 우만두 댄스로 보여주십시오 퓨 안녕 위아래 자 좋습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누가 로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은 로보트야 지금 가져다 받아라 아 저희 힘이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공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